가자 어디 가서 가자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 가자 우리 가족 집 아 가족 집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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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이게 이제 말한 티비인 거지 감성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집이에요 이게 초창기에 쓰셨던 컴퓨터죠? 이게 초창기 마랑 할 때 때문에 직접 구입하셔가지고 할부 내면서 30만원 받으면서 샀던 건데 이게 얼마였지? 이게 얼마였죠? 이게 한 지금도 470만원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와 이거 하나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일단은 이제 또 마랑티비 영상에 또 퀄리티가 있다고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스튜디오 나 좀 비싼 값이야 그쵸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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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크지? 지금? 진짜 천만원짜리에요 우와 얼마에요 정확히? 명.. 명칭이 뭐에요? 명이 뭐에요 이름? 아이맥 프로요 아이맥 프로요? 미소가 알려주고 아이맥 프로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이거 안 켜져요? 기다려야지 좀 느린데? 오케이 야 이게 그 빅맥 프로라는 겁니까? 문워크 하는 거 있죠? 그거 그거 넣어서 좀 해주세요 오프닝에? 네 문워크 가능하거든요 그 중간중간 그거 넣어 넣으세요 되게 좀 번거롭다고 좀 넣으시고 네 그 다음에 저 위주로 많이 해주세요 마라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? 어 지금 이제 편집자님 원래는 이렇게 핸드폰이나 유선을 통해서 이렇게 지시하다가 이제 옆에서 필요한 부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영상 그거 받았을 때 딱 처음 받은 그 영상 받으면 소감이 어떠세요? 제가 드리는 거 개판이죠? 고개 살짝 이쪽으로 하고 할 수 있을까요? 형이 확인해야지 형이 뺑기세요 형이 뺑기세요 어? 얘 이거 귀엽다 이모찌 우와 아 싫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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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를 또 이제 썸내로 한 다음에 또 처음에 뭐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처음에 보시는 거 그래서 막 감정이랑 몇 분이 우리 반복적으로 한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편집을 올려 하면 와우 지금은 편집팔만 하잖아요 그렇죠? 아 우리 스튜디오 완성되면 집들이 왔는데 그때 오셔야 돼요 언제죠? 아마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 완성되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? 네 도전은 하늘색, 하늘색 그리고 다른 것들은 또 색깔 다 바꿀 거예요 칠하느라 진짜 고생 많는데 아 근데 색깔 되게 이쁘게 나와가지고 이제 이번에 그래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처음 들어왔어 이번에 존이 형도 이제 콘서트를 받을 거고 또 세금도 또 달아내야 돼서 고생한 만큼 잘 돼야 될 텐데 2019년도에는 절대 돼야지 고사 같은 거 진행되지 않을까요? 고사? 돼지머리 해놓고 갈들기기 거라고 아시잖아요 야 형 기독교야 근데 뭐 올해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내려온 거 보면은 다 한 번씩 그렇게 하던데 귀에다가 만 원짜리 꽂고 그러면은 아니면 저희 그 신년운세 이런 거 봐보면 어때요? 사업 어떻게 되는지 신년운세 괜찮다 난 솔직히 몰라 하나도 모르니까 네 너 그거 가봤냐? 저는 부모님이 갔다 와서 뭐 얘기해 주는데 그럼 돈 하나 더 여쭤봐 우리 회사 미래를 보는 거니까 아 모르겠다 제가 그럼 알아볼게요 알아보고 아무래도 사무실이 북쪽이면 편치가 않을 것이다 청순하는 거 같으면서도 섹시한 애들을 좋아하는 거 같아 컷게 Answer 어랜 워-어 뭘 가르치지? 지금 귀신 보이세요? 오-오-오-오-오-오-옹 os-mo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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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ve heard every cliche there is and none of them makes sense i'm so tired of love songs i'm sick and tired of love songs i'm so tired of